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스무가지 습관 지은이는 더글라스 밀러 옴게니는 정지현, 바랭은 시그마 북스입니다 저자는 행운을 행운의 여신이 내려주는 신비로운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운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행운의 조건입니다 이 책에서는 행운을 이루는 조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탁월한 삶을 살고 있는 6명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유명인사는 아니지만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단호한 현실주의자들로 그들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것에 도움이 되는 행운의 조건 스무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행운의 조건 스무가지를 소개하는 질문들부터 자기에게 맞거나 맞지 않는 일일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취미활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까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인생의 목적과 인맥 쌓기, 신용 쌓기, 불편한 사람 대하기 등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칩니다 행동하느냐, 구경만 하고 있느냐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행운이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부르는 따르지만 또한 누구나 기회를 얻는다 세무얼 골드윈, 영화 제작자 행운은 존재한다,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는 행운이라는 말을 항상 쓰면서도 그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흔히 때와 장소가 잘 맞았다나 장소는 맞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 또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전형적인 운명론자들의 말에 행운의 의미를 함축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행운의 모든 것은 아니다 행운을 부르는 20가지의 습관은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를 아느냐만큼 무엇을 아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사람들은 대부분 행운과 운명을 혼동한다 운명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물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통제하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다 종교적인 믿음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 책은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언제 어디에 있었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만드는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흔히 운명론자들은 처음부터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자와 난자의 행복한 만남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미리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운명론자들의 말도 맞다 운명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면서 언제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항상 그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테니까 말이다 즉, 당신이 운명을 통제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운명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신과의 대화 몇 년 전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말을 살짝 바꾼 버전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리지만 말은 나를 영원히 파괴할 수 있다 MTV 방송에서 어느 뮤지션의 가사를 들은 것인데 아마도 그는 타인의 말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가리킨 것이리라 정말로 말은 우리를 영원히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하지 못한다 사실 말은 타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는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는 일어나지 않았고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또는 왜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 대화는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은 대부분 SID, 사운드 이너 다이올로그, 건전한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화는 운명론적일 수도 있고 자기 믿음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20가지 행운의 조건 행운을 부르는 것 행운의 조건 1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행운의 조건 2 열정과 살아있음 느끼기 행운의 조건 3 할 수 있다와 할 것이다 배움 행운의 조건 4 실패는 좋은 것이다 행운의 조건 5 자신의 능력 알기 행운의 조건 6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 받아들이기 행운의 조건 7 배움의 모델 구축하기 행운의 조건 8 두려움을 성취감으로 바꾸기 수행 행운의 조건 9 노력 행운의 조건 10 핵심이 무엇인가 행운의 조건 11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기 행운의 조건 12 새로움 유지하기 목적 행운의 조건 13 인생을 정의하는 목표 세우기 행운의 조건 14 기간 정하기 행운의 조건 15 현재를 즐기기 사람 행운의 조건 16 행동은 행동을 낳는다 행운의 조건 17 인맥 쌓기 행운의 조건 18 영향 끼치기 행운의 조건 19 성공 나누기 기회 행운의 조건 20 기회 포착하기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저건 그냥 TV야 생사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와 TV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TV 프로그램 빅피시 파이트는 유럽의 정책과 슈퍼마켓의 제품 수급에 큰 영향을 끼쳤죠 앞으로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열정이 불을 지펴주죠 애덤 행운의 조건에 관한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열과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열과하라 여기에서 일은 나쁜 것이고 취미는 좋은 것이라는 덫에 빠지기 쉽다 일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언제나 따르는 도전 돈 벌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책임 등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면서 자신을 시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능성이 있다 관심사에 대한 질문의 답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즐기지 않는다면 목록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위의 질문에 좋아하지 않는으로 바꿔서 다시 답을 떠올려 볼 수도 있다 일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꽤 긴 목록이 나올 것이다 현재 하는 일에 열정을 쏟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다란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그레그와 애덤의 답을 보면 그들이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레그의 경우 강한 경쟁 정신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지만 반면 애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 열정의 불꽃을 당긴다고 표현한다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일이야말로 삶이자 살아 있습니다 혹자는 나아가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국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당신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라면 기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내가 된다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면 일의 단절감이 느껴지고 성취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평생 일하는 시간인 80시간에서 10만 시간 동안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강점과 가치를 찾기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아올 수 있었던 이유요? 저는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하죠 겉보기에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에 이 일이 나에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나에게 맞지 않다는 신호거나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였죠 조너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진짜 자아와 바깥세상에 내보이기 위한 얼굴 사이의 타협을 상징한다 진짜 자아는 누구나 가진 강점이나 가치, 연약함, 심지어 약점이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가면을 쓴다 그러나 당신이 같이 일하는 집단 속에 놓여 있을 때 이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일과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진짜 자아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진짜 자아는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당신에게 활기를 주는 것 즉, 당신의 핵심 가치에 동기를 부여받는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선택한 방향이 옳은지 시험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맞지 않는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경고해준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웹사이트에 있는 VIA 성격적 강점 질문을 이용해보라 당신에게 중요한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셀리그먼 박사는 24개의 강점 중에서 당신이 가진 상위 5개를 가리켜 대표 강점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공정성, 리더십, 진정성, 인내 등이 될 수 있다 일이든 취미든 가정생활에서든 이 5가지 대표 강점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집단 조직이나 집단, 팀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가치관을 분명히 명시해놓는다 이 집단은 직장일 수도 있고 스포츠팀이나 아마추어 연극단, 합창단일 수도 있다 집단의 가치는 직장의 업무 설명서나 모임의 규정에 분명히 적혀있기도 하다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집단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나의 역할 가면 누구나 수많은 역할을 연기한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직무 기술서에 적혀있는 역할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호한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상황일 때가 많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의 교집합이다 그것들이 서로 어울려야만 당신과 어떤 일 사이의 연관성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통점이 많을수록 연관성이 커지고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이 부분은 행운의 조건 2에서 살펴보겠다 우리는 일 이외의 활동을 통해 본능적으로 일을 느끼려 한다 예를 들어 체력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원하기 때문에 수영클럽에 가입하기도 한다 또 그 클럽에 가입하면 비슷한 욕구와 우선순위,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핵심부터 살펴보자 아래는 두 가지 대안적인 과제다 첫 번째는 당신의 가치와 욕구의 개념을 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동그라미 세 개로 당신의 연관성을 나타내준다 옷 입기 다음에 그림처럼 마네킹이 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이 마네킹은 진짜 자아를 상징한다 우선 이 마네킹에 옷을 입혀야 한다 옷은 집단을 상징한다 당신이 그리고자 하는 집단을 떠올려 보자 본보기로 직장을 떠올려 본다 당신의 마네킹은 직장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옷은 잘 맞는가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정장은 엄숙하고 통제된 가치를 지닌 집단을 나타내주고 화려하고 캐주얼하고 개성적인 옷은 창조성과 편안한 환경을 중시하는 집단을 나타낸다 벨트는 어떤가 딱 맞는 벨트는 당신이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신이 그러한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큰일이다 전체적으로 옷이 마네킹에 잘 어울리는가? 다시 말해 당신에게 잘 맞는가? 이제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자 바로 모자다 원한다면 가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 영어에서 모자는 직함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모두 모자를 써야만 한다 관리자의 모자 같은 건 말이다 모자가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가? 옷과도 어울리는가? 모자가 크지 않은가? 당신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 모자가 옷과도 잘 어울리고 마네킹의 머리에도 잘 맞는가? 그렇다면 전체적인 차림이 잘 어울려 보일 것이다 진짜 자아와 집단 당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타협 당신에게 적합한 일인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생계를 위한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신이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붓거나 새로 시작하려고 생각 중인 취미활동에도 해당된다 당신이 선택한 활동은 대부분 자신과 연관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에서 느끼는 행복은 당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협의 정도와 기꺼이 준비가 되어 있는 타협의 정도에서 정해진다 바로 여기에서 행운의 습관이 시작된다 그것은 일과의 연관성에서 시작한다 이 연관성은 당신의 직업에 담긴 가능성과 이어져 있다 연관성이 없으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떠올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당신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는 일이라면 열정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서머리 가치를 비롯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안다 당신이 속한 집단이 가진 가치를 안다 맡은 역할에 따르는 기대를 알아라 당신은 어떤 모자를 써야 하는가? 진짜 자아, 집단, 역할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평가한다 타협할 준비를 하라 완벽을 찾으려고 하면 불행으로 이어진다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고칠 방안을 찾아라 인생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인생을 정의하는 목표 세우기 인생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현상을 현실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꿈을 위해 노력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 꿈은 정말로 근사하지만 피나는 노력은 별로 근사하지 못하다 노력 여부는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에 달려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타협하거나 좀 더 쉬운 일을 찾는다면 그만큼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성공을 위해서는 가슴,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과 머리, 인생 목표를 행동계획으로 바꿔줄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중에 걸림돌이 생겨서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시험에 들 수도 있다 이번 행운의 조건은 인생 목표의 감정적인 측면, 즉 가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행운의 조건에서 소개한 보잉 747기의 조종사 버니스 모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사례 연구 조종사 버니스 모란 버니스 모란, 그녀는 27세의 유럽 최연소로 민간 항공사 라이언 에어의 역의장이 되었고 이후 버진 애틀랜틱에 입사해 보잉 747기를 조종하게 되었다 6에서 7세부터 조종사가 꿈이었던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버니스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홀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으므로 조종사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가 10살 때 비행기 조종석에 들어가 잠깐 동안 조종장치를 만져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뱃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블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도 그 불꽃은 여전히 버니스의 가슴에 자리했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술집에서 호송세호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더블린에 있는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종사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았다 대학 졸업식 날 딸의 꿈이 진심임을 깨달은 아버지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조종사 자격증을 받은 버니스는 라이언 에어에서 보잉 737기로 훈련을 받았으며 직접 조종도 했다 도중에 시련도 많았지만 9살에 엄마를 잃은 그녀에게 힘들 것은 없었다 어느새 몸도 마음도 강해져 있었다 여자 조종사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예요 항공사의 여자 조종사는 전체 1%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조종실 밖으로 나가면 승객들은 제가 스튜디스인 줄 알고 외투나 짐을 맡기거나 콜라를 주문하죠 그럴 때는 겸손해져야만 해요 건방지게 굴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승객들의 외투를 받아주거나 콜라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 그런 일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여자가 조종석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력만 가지고는 충분할 때도 전 항상 그보다 더 잘해야만 하죠 라이언 에어에서 일할 때 버진 애틀랜틱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어요 유쾌하고 재미있는 버진 애틀랜틱의 이미지가 제 성격과 딱 맞았거든요 저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직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 번 버진 애틀랜틱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때마다 고배를 마셨어요 한 번은 틀림없이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서 몹시 좌절했죠 하지만 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합격했어요 제가 정말로 원한 회사에 들어가서 747기를 조종하게 된 거죠 오랜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부터 각각의 핵심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 1단계 꿈을 실현하기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직접 그것을 향해 뛰어들어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실험해 봐야 한다 정말로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면 힘든 일과 실현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긴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계속 실현이 따르긴 하지만 버니스의 경우에서 보았듯 처음에 그 목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실험할 필요가 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꿈을 현실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수의사가 되고 싶은 15세 여학생이라면 휴일마다 근처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다 새해를 맞이해 누구나 원대한 신년계획을 세우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시들해지고 값비싼 헬스클럽에 등록해도 그 등록증은 머지않아 무용지물이 된다 내가 다니는 수영장은 매년 1월만 되면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근사해도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모두 행운의 조건 일에서 살펴본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어느새 당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이 꿈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진지함은 꿈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노력, 희생으로 표현된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많은 희생을 치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에 지름길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향한 열정은 항상 시험에 놓이게 된다 제 3단계 강해지기 이것은 관점에 관한 소중한 교훈이다 버니스는 어린 나이부터 최악의 도전과 시련을 마주했다 그래서 사소한 시련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기장이 아니라 스튜어디스로 착각하는 것쯤은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에 버니스처럼 많은 시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우선 어느 정도의 예민함은 바람직하다 전혀 예민하지 않으면 목표와 관련된 문제나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며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민함이 지나치면 결국은 자신을 설득해 힘든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든다 다음은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다 무엇이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내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봐야 한다 당신이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질수록 그들도 당신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내와 자기 통제를 연습한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다 논리적인 생각보다 감정에 치우친 충동적 행동이 앞서는 이유는 뇌의 편도체가 감정에 불을 댕기기 때문이다 감정에 치우친 행동은 싸워놓으냐 피하느냐의 반응이 필요할 때는 유용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에는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감정적인 반응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작은 위기나 충동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쉽다 좀 더 신중할수록 보다 실용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과도한 분석은 금물이다 분석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좋지 않다 과도한 분석을 멈추고 목표에 집중하라 그리고 목표에 집중하게 해주는 분석인지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보호망 역할을 해주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생각을 떠올리라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이건 흔히 있는 일이야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어 진정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 이 시련에 좌절하지 않겠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다시는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해 이것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한 가지 목표를 굳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길이 있는지 항상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버니스의 경우 조종사라는 오랜 꿈을 이룬 다음에도 새로운 목표가 활짝 열렸다 라이언 에어의 기장이 되었지만 버진 애틀랜틱에서 보잉 747기를 조종하게 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주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기회라는 문은 한 번 열리면 좀처럼 다치지 않는 법이다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목표에 어떻게 도전하는가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꿈에는 벽을 쌓으면서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적용한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친구들끼리 격려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타인을 열심히 격려해주면서도 자신의 목표에는 도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찾는다 인생이 목표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먼저다 목표 세우기 할리우드의 거물 투자자들은 시나리오 작가와 제작진들에게 새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25자로 요약해달라고 한다 그 짧은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주에서 찍은 조스라는 말로 요약된 영화 에이리언이 가장 좋은 예다 인생 목표를 세울 때도 그 원리를 활용하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추구할 수 있다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분명하지 않은 목표라면 달성 의지도 모호해진다 다음에 몇 가지 보기에서 살펴보자 나는 2010년 1월까지 보잉기 737기를 조정하는 민간 항공기의 기장이 될 것이다 나는 2018년 7월까지 스페인어 A급 시험에 합격해서 스페인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겠다 나는 2018년 7월까지 임용고시 합격해서 정식 교사 사격증을 따겠다 목표 달성 기간은 현실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할리우드식 요약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정표를 정한다 이정표는 커다란 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 줄 것이다 목표 달성 기간은 언제든 수정해도 된다 행운의 조건 14를 통해 몇 가지 검증된 사례를 들어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머리 목표와 달성 기간을 분명하게 정한다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여야만 한다 당신이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진지함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노력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실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놓는다 현재를 즐기기 목표가 있다는 것은 대개는 좋은 일이다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맹목적이 될 수도 있다 그보다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직 그 목표만 보이기 때문이다 리샤르드 카푸스친스키의 태양의 그림자 맹목적인 목표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세상의 변화로 더 이상 의미 없는 한 특정 목표가 되어버렸다면 아무리 집중한들 소용이 없다 특히나 요즘은 급속도로 빠르게 기술이 진보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목표만 바라봐선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앞에서 올림픽 사이클 메달리스트 빅토리아 펜들턴 선수가 금메달 획득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운이 빠졌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레그 설 역시 금메달을 딴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이제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로이트는 투쟁이 성취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준다는 말을 했다 빅토리아 펜들턴과 그레그 설은 확실히 투쟁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융통성 없게 따라가는 여정이 아니다 소소한 기쁨을 즐기는 유연한 자세야말로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율을 전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날마다 술을 마신다면 공부에 방해가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심오한 분석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관찰한 것이지만 중간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오직 최종 목적지 도달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고도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듯하다 한마디로 순간순간을 즐기라는 것이다 순간을 즐기다 보면 지루하고 변화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순간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평소에도 순간을 즐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확고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잠시 새로움을 느낄 필요가 있는 사람이든 모두 활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행동 이 땅은 새로운 활동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1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보거나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져보라는 말을 했었다 내가 아는 어느 나이 지긋한 신사는 매일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간다 상점이든 골목이든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간다 그는 놀랍게도 주변에서 매일 새로운 곳을 찾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소한 즐거움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은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일을 떠올린다 그날의 사소한 즐거움 세 가지를 떠올리고 잠시 동안 새겨보는 것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커피를 마셨다거나 좋은 음악을 들었다거나 웃음을 터뜨리게 해준 일이나 아이들과 함께 30분 동안 놀았던 일이나 산책을 한 일 등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들은 미리 준비되지 않은 일들임을 알게 된다 가슴에 귀 기울이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때 느낀 감정을 더욱 쉽게 기억한다 즉흥적인 행동을 망설이지 말고 즐거움을 느껴보라고 가슴은 말한다 가슴이 머리에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다 물론 평생을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삶에 있어서 약간의 즉흥성은 필요하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가끔씩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진정으로 그 순간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를 즐기기 살다 보면 비교를 하게 되기 쉽다 이번 휴가에는 지난번과 다른 곳에 가고 싶다거나 똑같은 레스토랑인데 맛이 달라졌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비교하지 말고 그저 현재를 즐겨라 맛있는 식사와 좋은 책을 느긋하게 즐겨보자 우울해하지 말기 예전에 긍정적인 생각에 관한 책들은 약점을 키우라고 강조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연관성을 느끼는 일이고 진전히 보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직장 업무를 위해 좋든 싫든 꼭 익혀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별로 잘하지는 못하지만 재미를 주는 일들도 있다 당신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즐거움이 주는 격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준다 그러나 사기를 꺾어놓는 일들도 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다 내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나 DIY 작업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다른 기회가 있다면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일을 붙잡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확실한 실험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미지의 요소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다 이 책의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인 버니스는 전 새로운 시도를 좋아해요 불확실함을 즐기죠 라고 말한다 물론 보잉 747기를 조정하는 순간만은 예외다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불확실한 요소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놀면 두 가지 장점이 따라온다 첫 번째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잠깐 동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롭고 흥미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잘하려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뛰어드는 동시에 머리를 써서 확실한 개선 방법을 짜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순간을 사는 것은 목표 설정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 책은 대부분 성공과 성취, 긍정,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가끔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도 좋다 TV도 끄고 노트북도 치우고 은은한 조명 아래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말이다 서머리 가끔은 목적을 잊고 순간을 즐겨라 인생에는 즉흥성도 필요하다 순간의 작은 즐거움을 즐긴다 가끔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가슴이 합리적인 머리를 이겨도 괜찮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행운을 부르는 20가지 습관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